유튜브 곳곳에 한동안 도배된 빙하유 딸꾹질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면 오늘 재밌었고요 네 그러면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빙하는 못했지만 빙바라도 아 빙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랜만에 빙바 공료를 하고 가야지 저희는 빙바할 때 이거 하고 갑니다 요즘 친구들은 마이스트로 하면 세븐틴 마이스트로 얘기하더라 나 때는 창모 마이스트로였는데 딸꾹질 나요? 잠깐만 딸꾹질 나서 죄송한데 빙바해야 돼 딸꾹질 나요 빙바해야 빙바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빙바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응이응 아 진짜 칼국질 미치겠다 왜 아이씨 숨 참아보라고 아이씨 숨 참고 해볼게요 힘내누님 빙바 아이소콘쩍님 빙바 빙고누행님 빙바 열심히 하고 있어 시에라이님 빙바 기능기능님 빙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빙바 많이 인사를 못해드렸는데 내일 저희 다시 만나고 그러면 가볼게요 빙바 미치겠다 진짜 아후 다음 딸꾹질 아니 딸꾹질까지 따놨냐고 이제는 빙발 빙발 해야되는 죄송해요 제가 빙발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살국줄 미치겠다 왜 숨 참고 해볼게요 아니야 잘라서 모아놓지 말라고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인사를 못해드렸는데 내일 저희 다시 만나고 야 이거 다 잘라서 모아놨냐고 이 파렴치한 이 파렴치한 이런 파렴치한 자식 시집 못간다 나 아니 MRV 제거 버전은 왜 만들어놨냐고 화하나 딸꾹질하는 토끼 너도 만들었냐 아 오랜만에 빙발 공료를 하고 가야지 아 딸꾹질 나요 잠깐만 딸꾹질 나서 죄송한데 빙발 해야돼 딸꾹질 나 빙발 몇 명이 딴 거예요 빙발 해야되는 죄송해요 제가 빙발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응이에요 아 진짜 살국줄 미치겠다 왜 아니 몇 명이 딴 거 한두 명 딴 게 아니잖아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둔 몇 명 quoted burial